안녕하세요 A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이 오른쪽 손바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골퍼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 손바닥을 신경 쓰면서 손바닥을 점검하면서 연습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 손바닥이라는 부분도 골프 스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먼저 그립을 잘 잡고 있다면 왼손과 오른손은 서로 마주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손바닥 그리고 왼쪽 손등이 좀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이 오른쪽 손 오른쪽 팔에 근력이 좋고 예민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기준으로 오른쪽 손바닥을 기준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잘 잡고 있다면 이 오른쪽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이죠 오른쪽 손바닥이 바라보는 방향과 클럽 페이스의 방향이 같은 방향, 목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준비 자세에서 그렇지 않다면 먼저 오른쪽 손바닥과 클럽 페이스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같이 목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먼저 그립을 점검하고 연습해 주세요 여튼 그립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골프 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스윙 시작 구간이죠 백스윙 시작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 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대략 양손이 허리 높이 정도의 스윙을 백스윙의 시작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스윙 크기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을 바라볼 수 있게 완전히 지면은 아니고요 한 45도 정도 지면을 바라보는 각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클럽 패드가 뒤로 빠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클럽 패드가 너무 안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오른팔을 잡아 당기면서 오른팔을 잡아 당기면서 백스윙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클럽 패드가 안쪽으로 올라가고 위에서는 크로스오버로 연결되고 이렇게 잘못된 백스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바닥이 45도 정도 지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백스윙을 시작을 해주시면 오른쪽 손목이 꺾이면서 오른쪽 손목이 접히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손목이 접힌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가면 오른쪽 팔뚝도 붙게 되면서 벌어지지 않게 붙게 되면서 스윙에서 오른팔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지는 것을 역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탑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바라보는 느낌을 점검해 주시면 되는데 탑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늘보다는 약간 세워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목이 백스윙에서 벌어지면서 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느낌을 만들어서 오른팔과 오른쪽 손목이 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을 하늘을 보도록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해주면 오른쪽 손목이 꺾이고 오른쪽 팔이 왼팔 쪽으로 붙게 되면서 오른쪽이 강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탑스윙을 연습해서 오른쪽 팔이나 오른쪽 손목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런 느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죠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 방향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운스윙에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오른쪽 손바닥이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볼 쪽을 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른팔이 볼을 치기 위해서 너무 빠르게 너무 강하게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이나 오버더탑이나 스쿠핑 같은 잘못된 동작입니다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캐스팅은 다운스윙에서 손목이 미리 풀리는 동작인데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목이 미리 풀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버더탑은 클럽헤드가 바깥쪽으로 오면서 클럽이 바깥쪽으로 오면서 퍼치는 동작인데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에서는 클럽헤드가 양선보다 뒤늦게 따라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퍼치기가 어렵습니다 스쿠핑은 캐스팅과 비슷하게 왼쪽 손목이 빨리 접히는 동작인데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는 오른쪽 손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반대로 왼쪽 손목이 꺾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임팩트 구간에서는 다시 클럽페이스가 스퀘어가 되어야 하므로 오른쪽 손바닥도 다시 다치면서 다치면서 목표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운스윙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최대한 길게 오랫동안 유지하고요 임팩트 구간에 들어와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다치면서 순간적으로 다치면서 목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이 순간적으로 다치면서 순간적으로 다치면서 클럽의 가속과 파워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는 이 다치는 타이밍과 다치는 속도를 조절해서 방향성이나 샷이 휘어지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물론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를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순간적으로 다친다는 게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덜 다치거나 더 다치거나 이런 식으로 컨트롤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윙 레벨을 고려해서 적당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차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적당한 정도와 타이밍을 찾아야 합니다 스윙 레벨이 올라갈수록 유지하고 다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정면을 바라보는 이 느낌을 최대한 길게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다치면서 방향성과 파워와 가속을 만드는 메커니즘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완전히 후면이죠 완전히 후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략 양팔이 어깨 높이나 가슴 높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스윙 크기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완전히 등 뒤를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우스루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윙과 임팩트가 잘 됐다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거나 지면을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거나 너무 지면을 바라보는 그 원인과 이유는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이 팔로우스루에서 오른쪽 손바닥이 완전히 뒤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팔이 쫙 펴지면서 클럽을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보거나 지면을 본 상태에서는 오른팔이 굽혀지거나 벌어지면서 팔로우스루가 굉장히 짧아지게 되죠 이 부분만 생각을 해봐도 오른쪽 손바닥이 팔로우스루에서 정확히 완전히 후면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면요 백스윙의 시작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한 45도 각도로 지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탑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임팩트 순간에서는 순간적으로 다치면서 순간적으로 다치면서 오른쪽 손바닥이 목표 방향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로우스루 구간에서는 오른쪽 손바닥이 완전히 뒤쪽을 후면을 향하는 것이 좋고요 골프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은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만 뺀다고 오른팔과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좋은 동작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강하고 예민한 오른쪽 팔과 오른쪽 손을 잘 사용하는 것도 골프 스윙에서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골프 스윙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며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